어젯밤 10시 15분쯤 충북 청주시의 상가 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씨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추락한 5명 가운데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며 나머지 3명은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들은 회식을 하던 회사 동료로 일부가 노래방에서 다퉜고 그 과정에서 비상구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